으 어 음 자유 6 폐지 거기 61번 문제 습공기 문제부터 풀도록 합니다 자 습공기에 관한 아 설명으로 옳은 것 때가 나왔죠 먼저 1번의 현열비 현열비는 어 잠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 닿게 해서 o x x죠 전열량에 대한 아 현열량의 비를 우리가 현열비 랬겠죠 그래서 61번 1번은 틀렸어요 아 현열비는 어 전열량 현열 플라스 잡렬한 전열량 이죠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를 현열비 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습공기 엔털피는 습공기 현열량이 딱 해서 o x x 자 습공기 엔털피는 현열량 플라스마다 합이죠 예 안열량과 잠열량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금고 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 습도가 높을 수 놓죠 자 이겁니다 습도하고 뭐 좀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것은 비례관계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 높아지고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 타서 한 분이 탔을 때 하고 아 마다 여러 명이 타면 틀리진다 겠죠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절대 습도가 커서 수증기 분압도 어떻게 커진다 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뭐 다 금고 온도 온도 우측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다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을 그러면 금고 온도는 수직선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이거 있죠 수증기 분압 절대에서도 수평선으로 꺼져 있어요 수평으로 아이 다 끄면 지저분해서 안 끕니다 무슨 선 수평 좌표니까 그럼 이때 상대 습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 습도선이 위에가 몇 포로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가 100% 이게 상대 습도선입니다 상대 습도가 100%고 밑으로 오면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 금고 온도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꺼져 있고 온도의 이렇게 되 있고 이건 이 수평입니다 그리고 언제 사선이 있는데 어 이제 사선 선이 이렇게 했는데 사선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꺼진 게 엔탈피입니다 엔탈피 쭉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는 사선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일이 가면 커집니다 엔탈피가 그리고 무슨 선이 있는가 하면 또 사선이 있는데 이거는 수 경사도가 심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는 것이 뭔가 비체제기의 비용적 최적을 용적 이라고도 하죠 용적 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리 갈수록 커지는게 비용적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알아보실 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점에서 가열을 한다 이런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열한 금고 온도만 올리는 게 금고 온도 습도 변화 없이 가열을 하게 되면 금고 온도만 올린다는 게 가열함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집니다 근데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용적도 어떻게 증가하죠 비체제기 또 증가하는게 자 그러면 뭐는 낮아진 다음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명심하세요 가열하면 가열을 한다는 것은 금고 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가열을 한다는 것은 금고 온도만 높인다 이게 이것만 높이게 되면 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게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얘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습도나 노트 절대 습도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는 거예요 수정기 분압하고는 수정기 분압과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엔탈피나 비체제건 어떻게 증가합니다 엔탈피나 아 그리고 비용적 비체제건 커집니다 반대로 냉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각을 하면 이렇게 가전 냉각을 하면 공고 온도만 내립니다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엔탈피는 어떻게 감소 비용적도 감소 반대로 가요 그런데 뭐는 변하지 않는다 수정기 분압이나 절대 습도는 변화가 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점 온도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이 점에서 수평으로 해서 밑으로 수직으로 읽는게 이게 노점 온도예요 그럼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매치 시작한 온도가 무슨 온도 노점 온도 노점 온도는 변화가 없는 거야 같은 라인이니까 그런데 가습이나 감섭을 하면 틀리는데 그럼 위로 올리면 가습이죠 근곤도를 그대로 읽고 가습이나 감섭을 해버리면 변합니다 자 왠가만 공기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열이 있죠 공기 중에는 잠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습만 해도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 비체직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 뭡니까 절대 습도도 높아지고 커지고 수정기 분압도 커집니다 그러면 가습을 했기 때문에 노점 온도도 어떻게 높아지는데 다 변합니다 가습을 하면 반대로 감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섭하면 다 낮아져요 감섭을 하면 엔탈피도 낮아지고 비용력도 낮아지고 수정기 분압도 작아지고 절대 습도 낮아지죠 그리고 노점 온도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 감섭을 하면 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습이나 감섭을 하면 변화가 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습공기 비용력 금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된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62번에 자 1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 양측 표면 온도가 각각 5도씩 15도로 일정할 때 100을 통과하는 전도 열량 해놨죠 그러면 콘크리트 열 전도형 1.6 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겁니다 열 전도 열량 구하는 것은 열 전도 열량 구하는 것은 열 전도율에다가 자 온도 차이 곱하는 거예요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항상 온도는 차이입니다 두 개 주어지면 자 이겁니다 두께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두께가 두꺼울 때 자 열은 잘 안 빠져나가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느 집이 벽 두께가 두꺼운 집이 겨울에 추워요 얇은 집이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습니까 얇은 옷을 입습니까 두꺼운 거 아닙니까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이걸 두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두께로 여기 열 전도양이에요 그러면 면적이나 시간은 안 주어지면 1위 기준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 전도율이 얼마입니까 1.6이죠 1.6에다가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15 마이너스 5니까 10이네 나누기 두께로 나누면 돼요 또 10으로 또 나누면 안 되죠 자 열 전도의 단위가 메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10센티가 0.1메다로 대입하는 거예요 0.1메다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160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 보시면 급수술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나왔습니다 먼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염소이요는 얼마? 250이었습니다 정발 잔유물은 500이었죠 그런데 물의 경도는 일반 물은 1000이 기준이었고 수돗물은 얼마? 300이었죠 경도 개념 그리고 탁도는 1엔티오인데 수돗물일 때는 얼마? 0.5엔티오라고 했습니다 탁도 그리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급수기구의 필요 급수압력은 세정밸브는 0.1메가파스 100킬로파스칼이고 세명기는 얼마나 꼈어요? 자 샤워기는 0.07이 맞죠? 그런데 세명기는 0.05메가파스칼 55킬로파스칼 올해 킬로파스칼을 공부해 놔야 돼요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급수량이 펌프 직송방송수량이 시간 최대가 아닌 3번은 뭐가 돼야 된다? 순간 순간이 됐네? 순간 최대 예상급수량이 순간 최대가 시간이 아닌 순간이야 돼 펌프 직송방 시간 그러면 시간 최대 예상급수량은 저겁니다 고가수조의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쓰는 거고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단관식 복관식 중에 적절한 배관 방식을 채택한다 OXX입니다 자 여기는 급수에는 복관식 자체가 없어요 복관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복관식 순환식은 급탕이나 뭐다 온수난방에는 있고요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돌릴 때 복관식 순환식이 있고요 급수나 이런 거 있죠 가스 이런 데는 없습니다 복관 개념이 조심하세요 배수관에도 복관 이런 거 없어요 복관이라는 것은 급탕이나 온수난방에서 뜨거운 물을 돌리기 위해서 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펌프를 직렬로 연결해서 운전대수를 변화시기 양성식 중 그래서 이거는 5번은 뭐다 병렬이죠 병렬로 설치해야 돼요 병렬 직렬로 펌프를 설치하면 양증을 높일 때 쓰는 거고 고층 건물이나 초고층 건물에 위로 뽑아 올릴 때 쓰는 게 뭐다 직렬이고요 여기서는 병렬로 해야 되죠 병렬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대체 방지대체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먼저 수조는 부식의 적은 스트레스 재질을 사용해서 수질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전 가능하게 길게 또는 멀게 설치해서 그래서 쉽게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물의 정체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합에 의한 배수의 육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의 공간을 두든지 아니면 뭘 설치하면 됩니까 버큰 브레이크 그래서 3번은 에어참버가 아닌 베큰 브레이크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죠 베큰 브레이크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 개념을 설치해야 돼요 에어참버는 뭐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에어참버는 에어참버는 공기실이었죠 공기실 이것은 워터에마 습격작용 방지 워터에마 습격작용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음료용 배관과 음료외의 배관을 접속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접속시키는 게 크로스컨덱션이잖아요 그래서 물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죠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저수땡크는 필요 이상 물이 지향되지 않도록 적정 크기로 하고 적의적으로 청소해서 관리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5번 급탕설비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네요 기수 혼합식은 전기를 이용해서 급탕방 효율이 낮다 께서 오엑서 엑서죠 효율이 좋잖아요 효율이 높죠 그래서 효율이 몇 프로였어요 100%가 낮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저탕형 탕비계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야 된다 서머 스텔 스팀 스팀 사일런스는 기수 혼합식 탕비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고요 스팀 사일런스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하는 것이 뭐다 수입을 줄여요 수입을 이용했죠 3번은 맞고 그래서 방열기 주의배관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온 변화에 대한 배관에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는 거다 신축 염색 자 팽창탱크는 물의 뭐다 부피 팽창이죠 팽창탱크는 물의 부피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탱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5번 디귿자 배관 시에 배관 도중에 공기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공기 실 아니 공 말을 잘못했다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츠 밸브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에어참브인 공기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 에어참브를 했죠 워터마 숙격작용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 66번 급탕 배관 계통에서 총 손실연량이 17.5kWh이고 급탕 온도가 70도씨 반탕 온도가 60도라면 순환수량은 얼마인가 나왔죠 그러면 순환수량 개념은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이 자 기본 순환수량의 단위는 급탕에서 순환수량은 원래 단위가 리트퍼아워에요 리트퍼아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총 손실연량을 분자에 두는데 총 손실연량이 키로줄로 주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멀어진 키로 왓터로 주어지면 곱하기 3600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비열 곱하기 온도 사이로 나누면 돼 차로 그러면 총 손실연량이 현재 얼마가 17.5kWh잖아요 77.5 곱하기 3600을 하셔가지고 자 비열 비열이 얼마? 4.2 곱하기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10이네? 10도입니다 자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은 주의할 것은 자 2500리터가 나온다 이거는 퍼아워 기준이 항상 급탕식에서 나온 기준은 아워가 되니까 답을 뭘로 물었다 리트퍼 민으로 물었잖아요 그럼 나누기 얼마? 60을 해 주면 되죠 그러면 25리터 퍼민이 나오는데 자 급탕의 단위 기본은 항상 기억하자 리트를마다 퍼아워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기본 단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7번 문제 보면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먼저 1번 기구배수관 배수수평지관 배수수지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면 이 순서대로 간경을 어떻게? 작게 해서는 안되죠 크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청소구는 배수관이 몇 도?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수세기, 세면기, 청소형 싱크, 주방싱크 등에는 간접 배수관을 둔다 OX, X 이거는 뭐 한다? 직접 배수로 갑니다 이거는 직접 배수 자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어요? 직접 배수와 간접 배수의 차이점은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면 직접 배수 연결하지 않으면 간접 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직접 배수로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4번 배수 수집과는 어느 층에서나 최야부 가장 큰 배수 부하를 부당하는 부분의 강지름과 동일간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트랩은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 의해서 봉수를 형사는 구조가 어떻게 아닌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67번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다음 중 통기강경 결정에 기본치에 따라서 100mm 통기 수집간과 150mm 배수 수집간이 접속하는 결합통기 강경이 기준으로 그런 것이었죠 기준을 물었습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뭐다 작은 쪽 강경마다 이상입니다 작은 쪽 강경 이상으로 하면 돼요 강경 이상 작은 쪽 강경 이상 그러면 작은 쪽이 무엇이다? 통기 수집간이잖아 통기 수집간이잖아 그래서 작은 쪽이 통기 수집간이니까 10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는 게 자 그리고 69번 호기성 처리와 비교한 현기성 처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가 1번에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어떻게 불필요 그리고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어떻게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뭐였겠어요? 호기성 처리는 자 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폭기도 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호기성 처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시간이 짧게 소요돼서 처리공이 적게 필요한 것은 3번은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죠 3번은 호기성 처리의 특징이 되는 거고 3번은 그런데 얘는 처리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길죠 현기성 처리 처리기간이 길다 보니까 처리공간도 어떻게? 많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됩니다 명심이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기성 처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고 현기성 처리 부패탱크 이모포탱크를 기억하라 또는 1차탱크 2차탱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0번 보시면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먼저 중압에 대해서 해놨네 70번에 압력 압력은 기본은 어떻게 하세요? 조건 안 주어지면 얼마로 가라 켜세요?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 미만 까지 이것이 뭐라 켜세요? 이게 중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와 조건 안 주어지면 조건 주어지면 틀려져요 그러면 0.1 미만 미만이 저압 개념이 되면 이것이 저압이다 그런데 도시가스 조건이 주어집니다 기아 되고 액가가 되고 뭐하고 섞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요 조건이 주어지면 0.01 이 됩니다 그리고 충압 개념이 있죠 이게 충압인데 이것도 충압도 조건이 주어지면 틀려져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0.01 이거 미만이니까 내가 봐서 이상해서 이거는 아니면 틀려집니다 0.2 0.2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돼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에카가스에 대해서 다뤄죠 에카가스는 뭘 에카가스라겠어요 상량의 온도 섭씨 35도에서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랬겠죠 그러면 액체된 에카가스는 뭐가 된다 고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가스는 어디에 들어간다 고압에 들어간다 고압에 이게 미만이니까 아까 에카가스는 얼마다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랬겠죠 그래서 혹시 조여세 뒤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자료에서 이 뒤에 조건이 써놨을 겁니다 유학집이든 어디에 오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좀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호칭 33 이상인 배관은 3m 3m 마다 고정 지지 2m 3m 마다 지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스 계량기 가스 전멸기 볼일이 30ий 했죠 그리고 4번에 입상관 밸브는 보호 상대에 설치하지 않는 교파드 1.6 에서 2m 됩니다 그리고 5번 건물 근처 내 가스 배관 은폐 3 o x x 무슨 배가 노출 배가 가스 배 가는 노출 배가 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가스 누술 경보기의 형식 성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가스 누술 경보기란 가현성 또는 불현성에 세는 탐지에서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 주는 것이 가스 누술 경보기고 그 다음에 방폭형이라 폭발 가스가 용기 내에서 폭발 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외부의 폭발성까지 인하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방폭형 이라게 그리고 방수형은 그 구조가 방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방수형이라고 하고 그런데 4번에 단독형 같이 들어있어요 단독형이죠 그런데 뭐 해놨어요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그건 뭐 일까요 단독형 아니면 분리형이지 뭐요 단독형은 같이 들어있어야지 단독형이고요 이건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4번은 분리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구경보부란 경보기 수신부로부터 발신해서 신호를 받아서 경봉을 바라는 것으로서 경보기 추가로 부착해 사용하는 부분을 지구경보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72번에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관한 영열 중 옳지 않는가 자 1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나오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예 이거는 어 a 급을 b 급하지 하고 c 급하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되고 a 급을 안됩니다 하론 소화약제는 abc 다 되고 분말 인산염류 소화약제는 abc 3개 다 됩니다 그리고 포소화약제는 a 급하고 b 급해서 포소화 4번째 까지 이거는 c 급은 안돼요 포소화는 이거는 c 급하지는 안됩니다 포소화 그래서 포소화약제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게 거품을 덮으시는거 포소화약제는 액상으로 된 거품을 덮으시는게 포소화입니다 그래서 c 급하지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른 모래는 a 급 b 급 그래서 이거는 음 저겁니다 하지안전기준 별표 들어가서 나온거에요 자 난이도 높여 내면 꼭 우석 어디 가서 냅니다 그걸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계속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요 여러분들 어 이제 연기 감지기가 연기 감지기가 20m 이상에 사용되는 것이 있고요 15m에서 20m 사이에 설치되는게 있거든 보통 그러면 연기 감지기에서 20m 이상의 높이 부창도 20m 이상 되는 것은 알아두실 것이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이 나오면 아날로그 아날로그 방식이 20m 이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이 그러면 20m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게 딱 두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하고 연기 감지기 중에 이게 있고요 20m 이상 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게 이게 불꽃 감지기가 하나 되어 있어 불꽃 감지기가 하나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20m 이상에 사용됩니다 그럼 나머지 연기 감지기는 20m 미만에 쓰는게 그래서 나중에 저기 다음주 문제 있습니다 다음주 73번 밸브 폼폼이 각종 기기와 배관에 연결한 교환 해체 자주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게 뭐다? 프렌지 프렌지 상기부하 외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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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열과 잠열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맞죠? 잠열도 있다 그리고 2번에 외벽이나 창문의 열관리가 클수록 손실 유형이 어떻게? 증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지하층의 손실 유형은 실내 온도하고 지중 온도를 고려해서 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외벽의 손실 유형을 산정하는 경우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OXX 상당 외기 온도는 냉방부하 계산시 고려합니다 난방부하 계산시는 고려가 되는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 보통 태양의 복사열 이에서 여름에 이 콘크리트 벽이나 슬래버가 가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열되면 온도가 거의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외기 온도는 35도밖에 안되는데 벽체 온도는 얼마다? 60에서 70도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준 온도가 무슨 온도? 상당 외기 온도라고 해요 근데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이겁니다 자 어떤 콘크리트가 영하 5도인데 콘크리트 온도가 영하 30도 내려가고 이런거 아니죠? 그런 콘크리트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냉동실 다 이용하죠 맞죠? 그래서 온도가 온도가 내려갈 때는 그 고려 요소가 아닌 거에요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을 해두시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틈새바람이 극강풍이죠 예 의원 손실량을 고려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5번 난방설비의 가능 설명 옳지 않은 거 일본의 방열기는 열 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 하부에 위치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지 무슨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홀드 드래프트 홀드 드래프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이 났겠죠 그 다음에 2번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들과 유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를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전기난방은 정발 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방능력이 작다 그래서 OXX 크죠 열의 운반능력은 전기난방이 크고 온수난방이 작습니다 근데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난방이 커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해서 설비비가 낮죠 그리고 5번 전기난방은 방열기 벨로우즈 트랩 또는 다이어프렘 트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벨로우즈 트랩 체크하세요 벨로우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벨로우즈 트랩이 바로 열동 트랩 방열기 트랩이에요 열동 트랩입니다 그래서 전기난방에 설치해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건물의 열 손실이 증가하는게 그리고 3번 벽체 열괄율값이 높을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증가하죠 그럼 벽체 열괄율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실을 부하합니다 실의 부하로 봅니다 그래서 어 주의하죠 외기부하 아닙니다 외기부하는 한기부하만 외기부하에요 한기하면 생긴 부하 있죠 한기부하가 외기부하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최대 열부하 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7번 가부하나 가절로부터 전원을 차단해서 엘리비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당 가부하 가부하 가부하가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전자브레이크나 슬롯다운서 이런거 잘 봐 놓으세요 그래서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겨 엘리비티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슬롯다운서이치는 스톱핑 스위치 이랬겠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비티를 자동정지 시키는 슬롯다운서이치 스톱핑 스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지능형 호흡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에 가 옳지않는게 않았죠 그래서 먼저 1번에 통신배관실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해서 출입문은 최소 얼마 이상 0. 얼마 0.7m 맞죠 높이 1.8m 맞는데 문털에 무슨 치수 외척 치수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외척 치수로 가야 돼요 홈넷 떡것을 비해서 문 크기가 나오면 무슨 치수 외척 치수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통신배관실은 외부 청소 등에 대비해서 문턱을 50mm 이상 두락했죠 그리고 3번 집중군에 통해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집중군에 통해 특정 온도 유지해서 냉방시설이나 흑백용 한풍기 설치 의무가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 서버실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상은 최소치죠 최소한 3을 확보해야 되고 3보다 큰 맞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단지 서버실 면적을 5제곱미터 정도로 하였다 하면 그건 되죠 그런데 이상이 들어간 무슨 치다 최소치야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79번 각각이 50kW 100kW 200kW 용량의 전기부하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수용률이 80%일 때 평균 수용전력 구하라 부하율은 몇 %? 50%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것이 최대 수용전력 하고 헷갈리면 안 돼 최대 수용전력을 구해가지고 최대 수용전력은 부하설비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부하설비 용량이 현재 얼마 나왔습니까 50% 100% 얼마 200 350이잖아요 그러면 350kW 에다가 수용률이 몇 %? 80% 0.8 아니니까 얼마 나옵니까 280kW 이거는 최대 수용전력 수용전력이고 그러면 자 평균 수용전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 수용전력은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수용전력을 구했죠 280kW 곱하기 부하율이 몇 %? 50% 그러니까 0.5 곱하면 되죠 그래서 140kW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율은 자 이거죠 부하율은 자 이겁니다 분모의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 두고 평균 수용전력을 수용전력을 분자에 둔 거예요 여기 B를 나타낸게 부하율입니다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 보시면 청면 낙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초과하는 건물 등에서 지면에서 높이 5분의 4 지점까지 최상당 측면수레부 설치를 하고 있죠 이 기준은 몇 메다? 60m 초과 되는 건축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으로서 3회 동영 모의고사 해설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Untier terms 1 2 토 Girls congress 10